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정리의 판변TV의 박한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7월 15일자 판례원고 형사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과 증거능력 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3년 6월 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12157 판결입니다. 상병법 위반으로 검사가 상고를 했고 즉 증거능력이 인적이 안 돼서 무죄가 됐다가 검사의 상고로 유죄치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피고인은 2018년 6월경에 샌디스크라는 가짜 상표를 붙여있는 메모리카드 12,000개 약 4억 8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받아서 수출하기 위해 소지하는 것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거를 왼쪽으로 보내려고 했다는 거죠. 특사경은 2018년 8월 23일 날 인천세관의 유치품 보관 창고에서 영장에 의해 이 사건 메모리카드를 압수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참여 통지도 안 하고 압수소 작성도 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특사경은 2018년 8월 27일 날 영장에 의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다음에 전자정보 복제 탐색 출력하는 과정에서 압수소소 압수목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죠. 메모리카드 압수할 당시에 피고인에 대해서 참여 통지 안 하고 압수소소 압수목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두 번째, 피고인의 휴대를 압수한 다음에도 압수소소 압수목록을 작성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영장에 압수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를 통지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압수소소 압수목록 미작성 교부시 증명되어 있는지, 두 번째, 전자정보 탐색 출력 과정에서 압수소소 압수목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연 그 전자정보는 증명되어 있는지, 이게 문제되는 거죠. 대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건에서 세관 공무원이 2018년 6월 29일 날 유조품 메모리카드를 적발을 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을 불러가지고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자기가 화주가 아니라고 진술합니다. 인천지방법원 판사는 압수소생 영장을 발부하고 그거에 대해서 세관에서 특사경이 유치창고의 담당자를 피압수자로 해서 메모리카드를 압수하고 담당자에게 압수 명령을 교부합니다. 그러니까 그 센 디스크, 메모리카드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기께 아니라고 하니까 피고인에 대해서는 다 빼버리고 창고 담당자에게 압수, 메모리카드를 피압수자로 해서 압수 목록을 작성해 준 거죠. 그리고 특사경은 2018년 8월 27일 날 피고인 회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압수를 해서 피고인의 카카오톡과 물사메시지를 복원 출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카카오톡과 물사메시지를 압수수자로 작성 안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특사경이 휴대전화에 대해서 조사보고를 작성했기 때문에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자도 작성 안했고 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않았는데 휴대전화에 대해서 조사보고서를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압수수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 게 아니다. 라고 해서 괜찮다는 겁니다. 두 번째, 메모리카드 화주가 자기가 아니고 그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피고인의 진술서를 제출을 하니까 창고 담당자를 압수당사자로 해서 한 것이니까 참여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되는 겁니다. 메모리카드도 되고 카카오톡과 물사도 다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증거에 의해서 상품권 위반을 유죄 판단하는 게 맞다. 그래도 파기환송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대법원은 휴대전화 보건 탐색에서 조사보고서만 썼는 거고 다른 거 하나도 안 했어요. 조사도 작성하러 목적도 작성 안 했는데 이런 절차를 대법원이 계속 지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이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상 압수 절차에 관한 대법원이 그동안 밝혀왔던 적법 절차의 원칙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의 침해의 여부를 즉각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럴 거잖아요. 뭐가 실질적인 내용이고 뭐가 침해인지 실질적인 내용은 침해된 건지 침해는 침해인데 실질적인 내용이 침해된 건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지 이거를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수사기관은 압수 절차를 위반해도 실질적인 내용 침해가 아니라고 하면서 위법 수직 정보를 법정에 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압수 절차를 위반은 했지만 실질적 내용 여부를 심사를 해야 돼요. 실질적 내용 침해가 있어진지 없어진지 그 심리를 통해서 실질적 내용 침해가 있으면 증거로 빼고 없으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증거를 확인하게 되죠. 실질적 내용 침해가 있어진지 없어진지 결국은 위법 수직 증거가 법정에서 계속 돌아다니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경우에 결국 위법 수직 증거가 법정에서 실질적 증거로 사용된 후에 결국은 그 내용 침해 여부를 따져보기 때문에 결국 본말이 정도 돼가지고 결국 재판부는 위법 수직 증거에 대한 심증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한 메모르 카드의 경우에서도 메모르 카드 화주가 피고인이 부인했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소유주라고 혐의를 두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적어도 피고인에 대해서 부인했다 하더라도 차별통지를 해야 되고 압수수, 압수목도 교부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걸 안 받을 수 있죠. 안 받은 것을 절차로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피고인을 그 화주로 알고 있었다고 그렇게 하고 수사도 하고 결국 나중에 가면 피고인의 회사를 압수수수격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해서 참여통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피고인이 부인하는 것을 참여권 포기라고 단정하는 것도 적법 절차에 대해서 대법원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엄격한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거죠. 결국 이런 것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피고인, 인식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부인한다고 해서 참여권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 다음에 압수수 절차, 압수수 절차를 다 안 지켜도 된다고 해버리게 되면 결국 수사기관은 현의에 의해서 다 이런 압수수를 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돼요. 결국 이런 판결은 수사기관이 적법 절차 준수 의지를 가지지 않아도 수사하는 데 아무 불편이 없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안 좋은 판결입니다. 즉, 다시 말하지만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 침해라는 것을 실무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수사기관은 자기가 알 수가 없어요. 자기는 그냥 한마디 하는 거죠. 실질적 침해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절차 다 위반하고 다 하고 나중에 법정 가서 뭐 실질적 위반 침해인지 아닌지는 재판부가 판단하겠지. 그러면 절차를 위반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고 만약에 재판부가 그걸 보고 심정이 왔는데 이걸 배제하면 유일할 수 없나 이러면서 트위권이 굉장히 불리한 거죠. 결국 이런 이상한 판결들은 적법 절차를 지키는 실물을 만들지 못하고 적법 절차를 위반해도 괜찮다는 실물을 계속 만들어주는 아주 안 좋은 판결입니다. 이런 판결은 빨리빨리 없어져야 되고 최근에 이런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적법 절차 원칙을 계속 약화시키는 아마 대법원이 계속 보수화되고 있다는 특징이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한 판결이고 이거는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이 판결의 내용을 알아야 되죠. 적법 절차 실질적 내용이 침해가 안 되면 압수수서, 증거목록 교부 안 해도 괜찮다. 기획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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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